친구들 토요롤이 재밌다면 구독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신나는 토요롤 타임! 오늘 친구들 모두 모두 붙아라! 친구들 오늘은 브론토사우루스, 트리키라톱스, 코끼리, 판다, 사자, 호랑이, 퍼피, 펭귄, 원숭이까지 카니벌들을 데리고 왔답니다 정말 귀엽죠? 자, 그럼 어떤 카니벌을 제일 먼저 만나볼까요? 음... 음... 좋아요! 삼촌을 꼭 닮은 퍼피! 박스카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귀여운 퍼피! 그냥 이렇게 보면 평범한 자동차인데 이 태엽을 감는 순간 놀라운 변신이 시작됩니다 으차! 으차! 퍼피! 이리와! 히히! 오! 오! 친구들 봤어요? 강아지 땐 걸어오다가 자동차가 되니까 슝슝! 다시다시! 퍼피! 이리와! 그렇지! 아장아장! 오! 그냥 태엽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짱! 이번엔 잡고 자세히 볼게요 롱롱!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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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훙! 최고! 최고! 기대 안 했던 거 미안 그 다음은 아흠! 호랑이! 똥차 모드인데도 카리스마가 느껴지네요 으차! 호랑아! 달려! 어? 얼굴이 바뀌었어요! 오! 뒷모습도 꼬리도 나오네요 우와! 우와! 보자 보자 어? 아! 이렇게 얼굴을 돌리니까 꼬리랑 다리가 나오네요 신기한 건 한 번 더 봐야죠 어흥! 어? 어? 덜 감겼구나 자! 걷다가 자동차! 오! 이번엔 판다! 둥글둥글 귀엽죠? 자동차 모드일 때도 판다 모습인데 여기서 더 바뀔까요? 오! 어? 왜 가다 멈췄지? 자! 다시 어? 온다 온다 응? 어? 바뀌면 멈추네요? 이상하네? 고장인가? 잘 걷는데 아무래도 바퀴 고장인가 봐요 에잇 더 감아줘야겠다 판다는 좀 많이 감아줘야 되나 봐요 자 다시 와봐 오! 오! 이번엔 가까이서 아 느릿느릿 판다 브룽 또다시 판다 슝! 이번엔 펭귄 음 아 여기 날개 있네요 자 그럼 태엽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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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펭귄 출발 어? 어? 거기서 뭐해? 자 다시 한번 어? 어 미안 성격이 좀 예민하다더니 사실인가봐요 우와 역시 예민한 거 맞네요 다른 카니멀들이랑 좀 다른 게 펭귄모드에서는 뒤뚱뒤뚱 걷는 게 아니라 달리네요 원래 펭귄은 뒤뚱뒤뚱 되게 느린데 불량인가 이번엔 사자 이렇게 보면 그냥 귀여운 자동차인데 변신을 하면 어떻게 될지 자 와봐 오 사자다 오 브룽 사부작 사부작 또다시 브룽 어떻게 보면 그냥 꼬마 자동차 변신하면 사자 우와 진짜 잘 되네요 역시 밀림의 왕 사자 이번엔 퀴즈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귀만 봐도 알겠죠 원숭이 자 그럼 진짜 원숭이 얼굴을 좀 볼까요 나와라 뿅 오 이번엔 오른쪽에서 등장 오 오 말 안 듣는 성격이랬는데 괜찮은데요 삼촌 마음에 쏙 자 다시 태엽 감고 드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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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자동차 원숭이 자동차 음 진짜 잘 되네요 귀여워 귀여워 이번에 만나볼 카니멀은 자동차가 아니라 비행기 모양이네요 음 어떤 동물일까 으차 으차 넌 누구니 넌 누구니 귀여운 코끼리였어요 슉 비행기인데 날지는 못해요 진짜 귀엽다 지금까지 카니멀 중에 제일 동물 모습을 잘 나타낸 것 같아요 뒷모습도 귀엽고 그쵸 자, 이번엔 날아보자 다음은 어떤 동물일까요? 삼촌은 처음에 못 맞췄어요 정답은 봤어요, 친구들? 자, 다시 맞아요, 프론토사우루스 긴 목을 넣었다, 뺐다 우와, 다시 자동차로 자동차 모양도 좀 특이하죠? 만나서 반가웠어 또다시 퀴즈 이 친구는 어떤 동물일까요? 이게 힌트! 알겠어요, 친구들? 지금은 지게차 모습 하지만 동물로 변신하면 트리키라토 우와, 퀄이 어디있나? 저기있네? 와슬렁, 와슬렁! 풀이다! 슝! 급한 성격을 가졌다더니 그게 조금 보이는 것 같네요 자, 귀엽죠? 다시 변신 타임! 지게차에서 트리키라토프스 다시 지게차 트리키라토프스 음, 왠지 모를 중독성이 있네요 하지만 안녕 자, 그럼 카니멀들을 한번 모아 볼까요? 퍼피, 프론토사우루스 포켓이, 원숭이 과자, 호랑이 펭귄, 판단 트리키라토스 까지 오늘 나온 카니멀들을 다 모아 봤어요 건전지 없이 변신되는 신기한 변신자동차 카니멀 우리 친구들은 마음에 드나요? 삼촌 마음엔 저장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장난감으로 올라올게요 안녕 친구들 재밌게 봤나요? 토이로를 재밌게 봤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